덜 넣어야 되잖아요, 그거. 이걸 이제 계속 연주 쪽으로 올려주시는 겁니다. 네, 계속 계속 땀. 알아서 떨어져. 네. 이제 벌써 올라가 있는데. 이렇게 계속 있으면 이렇게 든 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든 게 시작되지 않으면 좋죠? 이제 빨리 먼저 걷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많은 문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